최근 헝가리가 독일로부터 첫 번째 레퍼드 EA7 HU 주력 전차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3일 유럽 매체에 따르면 레퍼드 EA7이 헝가리 시내에서 이송 중인 장면이 포착되었는데요. 헝가리가 도입한 EA7 버전은 향상된 사격 통제 시스템, RCWS, 지휘관 조준격 및 강화된 상부 장갑이 장착된 신형 버전입니다. 신형 전차를 도입한 헝가리이지만 사실 그 과정이 썩 원만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 레오파르트 EA7 일대를 인도받기까지 무려 5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헝가리는 지난 2018년 4월 레퍼드 EA7 HU 전차 44대를 주문하였고, 2023년 비월에 들어서야 겨우 일대를 인도받게 된 것입니다. 폴란드가 현대로템과 기본 계약을 체결한 지 9개월도 채 되지 않은 올해 6월 28대의 K2 전차를 인도받은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죠. 유럽 네티즌들도 한국과 독일의 납기를 비교하며 독일 방산업계를 비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납기도 납기였지만 헝가리의 레오파르트는 대당 도입 단가 역시 상당히 비쌌습니다. 2024에 따르면 헝가리는 레퍼드 EA7 HU 전차 외에도 구형 중고 EA4 전차 12대와 PGH 2000 자주포 24대를 주문하여 총 비용은 최소 18억 9천만 유로 하나 2조 7천억 원에 달하였는데요. 자주포 도입가를 제외하면 44대의 신형 전차와 12대의 구형 전차 도입에 대당 440억 원을 들인 셈입니다. 한편 헝가리의 레오파르트 도입에 기뻐해야 할 유럽은 어째서인지 쌀쌀맞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심지어 헝가리의 전차를 수출한 독일 라인 메타를 비판하는 댓글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헝가리가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면서 우크라이나와 담을 쌓고 있기 때문인데요. 빅토르 오르반, 빅터 오어번, 헝가리 총리는 지난 5월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즉각 휴전을 촉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지원금 지급도 반대하면서 자국의 군사지원금 지출 승인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는데요. 헝가리의 오르반이 푸틴과 깊은 관계인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또 최근에는 헝가리계 소수민족 문제와 포로송환 문제로 우크라이나와 갈등을 빚어오고 있는 헝가리입니다. 이에 유럽 네티즌들은 독일 레오파르트가 헝가리에 수출되자 보안 위험이 너무 크다. 오어번은 러시아를 그토록 좋아하는데 왜 그들은 훌륭한 러시아 T90을 사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WTF, 서방기술을 러시아 동맹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떻게 허용된 거냐라는 반응을 보였죠. 한편, 최근 전차 도입이 시급한 유럽에서는 본격적으로 레오파르트와 K2 전차의 입하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철옹성 같았던 독일 방산에 한국이 우수한 성능과 뛰어난 가성비 그리고 미친 납기 속도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레오파르트2는 핵표 전차 대비 조금 더 우수한 장갑과 주포 약실 압력, 폭우 초속의 소폭 우위를 지니고 있지만, 기동성, 첨단 장비, 자동장전 장치, 험지 돌파 능력 등에서는 K2 전차가 우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헝가리가 도입한 이 A7 버전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트로피 APS나 아이언피스트는 커녕, 조준형 자동 대응 연막 소프트킬조차 없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K2 전차의 트로피나 아이언피스트 올린 가격보다 더 비싸다는 게 함정이죠. 첨단 장비야 비싸긴 하지만 결국 올리면 되는 것이라 장착 유무에 관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고, 기본형이 지니고 있는 자체 성능에 대해 비교해야 하는데, 레오파르트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은 맷집, 그리고 흑표의 최대 장점은 현수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 첨단 현수장치에서 파생되는 기동성, 험지 돌파, 다각사격, 승차감, 제동능력, 엄폐 기능과 같은 다양한 모든 장점들이 흑표가 지닌 고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한 네티즌이 올린 레오, 흑표, 레이브람스의 비교 영상만 봐도 한눈에 K2 전차의 우수한 서스펜션 능력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폴란드에서 공개된 퍼레이드 리허설 당시 뒤따라오던 세 번째 K2가 앞차와 부딪힐 뻔했지만, 순식간에 급제동에 성공하여 K2 전차가 가진 탁월한 주행 능력을 잘 보여주기도 하였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동유럽 특유의 지형에서 K2 전차의 ISU 서스펜션은 그 장점을 극대화한다는 것인데요. 최근 해외 매체 인텔 드라푼은 폴란드가 도입한 K2 전차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였는데, 왜 동유럽 국가들이 유독 K2 전차에 관심을 갖는지 언급하였습니다. 쫄란드는 한국으로부터 1000대의 K2 전차를 구매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와 함께 폴란드 국방부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을 구축하고, 대규모 냉전 시대 스타일의 전차 편성을 중점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야심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폴란드는 새로운 군대의 중심으로 한국의 K2를 선택했습니다. K2 블랙팬더는 한국이 개발한 메인 배틀 탱크이며, 서쪽 유럽의 동급 전차와 비교하여 우수한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무게가 단 155톤으로 현대 대부분의 전차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이는 즉, 동유럽의 진흙의 지형에서 적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180대의 전차에 대한 첫 번째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중 일부는 이미 군에 투입되었습니다. 나머지 820대의 전차는 한국과의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 폴란드에서 생산될 것입니다. 이 거래의 총 가치는 6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는 유독 진흙에서의 기동성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군사 매체 불가리안 밀리터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 중인 레오파르트 전차가 진흙에 빠져 사용무능에 처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은 4조월 얼어있던 땅이 진흙으로 변하여, 엄청난 무게와 궤도로 기동하는 전차에게는 특히 부담스러운 지역으로 불립니다. 이러한 동유럽의 악명높은 늪지대는 13세기 몽골의 유럽행군,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독소전쟁 등을 통해서 증명되었고,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그 악명을 높이고 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가 진흙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레오의 토션바 서스펜션에 있습니다. 토션바는 구조적으로 단순하여 생산단가가 저렴하며 또 야전수리가 용이하고, 차량 옆면 공간도 거의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장갑을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단점도 명확한 서스펜션인데요. 우선 스프링 하부가 무거워져 차체의 전체 무게가 증가해 기동성과 연료 효율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중량으로 인해 늪지에서 취약하기도 하죠. 또한 지오메트리의 제한이 발생하여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지형에 따른 조향 또는 주행 성능에 영향을 주고, 특히 독립현가와 차축현가제의 접지성이 낮아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는 궤도의 트랙션 손실과 미끄러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즉, 늪지대 돌파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죠. 반면 K2 전차는 현존 운용 중인 3, 5세대 전차 가운데 유일하게 ISU 유기압 서스펜션을 사용하는 전차입니다. 그렇다면 왜 K2 전차는 도입단가도 비싸고 기술적 난이도도 높은 ISU 서스펜션을 장착했던 것일까요? 이는 사계절의 변화무쌍한 기후를 지닌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날씨에 따른 적응력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산악지형, 갯벌, 강을 건널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ISU 서스펜션을 통해 K2 전차는 중량 공간 기동성이라는 3요소를 모두 향상시켰고, 오늘날 K2 전차의 최대 장점이 되었습니다. 유기압식 서스펜션을 사용할 경우 센서를 통해 지형에 따라 서스펜션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야지 기동성과 승차감, 기동 간 사격 명중률이 향상됩니다. 포각을 위한 차체 자세 제어 능력은 ISU가 가져오는 여러 이점 중 빙산의 일각에 물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지늘기 많은 동유럽 지형에서는 ISU 서스펜션처럼 유기압 실린더를 통해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각각의 바퀴나 트랙이 지면과 더 밀착하게 유지되며, 물균이란 지형에서도 최적의 트랙션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죠. 또한 차량의 하중을 특정한 바퀴나 트랙에 골고루 분산시킬 수 있어 늪지대를 돌파할 수 있게 해주며, 특정 지점에 많은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매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K2 전차에는 세계 최초로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를 개발하여 적용한 것도 특기할 만한 점입니다. DTTS는 전차 궤도의 순간 장력을 측정하여 일정하게 조절하도록 하는 장치로, 주행 중 적지 않은 노면의 형태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궤도 장력을, 컴퓨터와 유기압 제어 장치를 통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게끔 하는 기능을 하죠. 졸란드가 K2 전차를 무려 천 단아 도입하기로 한 데에는 이러한 K2 전차의 장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 유럽의 화약고로 불리는 수바오키 회랑의 지형에서 K2 전차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수바오키 회랑은 러시아의 동맹국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역외 영토인 칼리닝그라드를 연결하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 약 100km의 육상 통로를 말합니다. 이 동로는 발트 3국과 다른 나토 동맹국을 연결하는 유일한 육상 경로여서 이곳이 차단되면 발트 3국은 고립될 위험이 있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자국 발트 함대의 본거지이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등이 배치된 역외 영토 칼리닝그라드가 동맹국 벨라루스와 수바오키 회랑을 통해서만 육로 통행이 가능하기 아이 때문에 반드시 차지하고 싶은 유충지이고, 나토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장 약한 고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벨라루스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용병단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수바오키 회랑으로 진격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문제는 이곳의 지형이 장갑 차량이 진입하기에 매우 까다롭다는 데에 있습니다. 수바오키 회랑은 폴란드에서 가장 추운 구릉 지역 중 하나로, 그 광대한 지역은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수많은 강, 계곡, 호수, 숲 그리고 습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유럽 정책 분석 센터, Center for European Policy Analysis,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의 토양은 언덕이 많고 숲이 우거진 지형에 비가 오면 쉽게 진흙으로 변하여 무거운 중장비가 투입되기 매우 까다롭다고 전하였는데요. 덕분에 러시아군의 진입도 어렵겠지만, 만약 먼저 러시아가 회랑을 점령하게 되면 해당 지역을 탈환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기에 탁월한 험지 돌파 능력을 갖춘 K-2 전차에게 있어 이곳은 자신의 장점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는데요. 이는 폴란드가 K-2 전차를 배치된 위치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러시아 칼린인 그라드와 마주보는 제16기계화사단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면 폴란드가 보유 중인 레오파르트 EA5와 미국의 에이브람스는 남동쪽 방면에 위치한 제18기계화사단에 배치되어 있죠. 18기계화사단의 책임지역은 K-2가 배치되는 16기계화사단 주둔지역보다는 지형적 조건이 다양하지 않은데요. 이는 강과 호수, 산지, 늪지대 등이 더 적다는 뜻이고, K-시리즈 기갑전력이 가지고 있는 ISU 서스펜션의 능력을 폴란드가 극히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K-2 전차를 운용 중인 폴란드 포병대대는 ISU 서스펜션에 대한 우수성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K-2 전차의 장점은 비단 폴란드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동유럽 전체의 기후와 지형 조건에 가장 잘 맞는 K-2 전차이기에,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체코 등 여러 동유럽 국가에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8월 19일 루마니아 디펜스에 따르면 현대로템이 루마니아 국방부의 K-2 전차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고 전하였는데요. 현대로템의 이희성 부사장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K-2 전차는 5년 전 중동 사막지대의 극한 고온 조건에서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였고, 2년 전 노르웨이에서 극한 저온 조건에서 테스트를 통과하였으며, 1년 전 폴란드에서 동유럽의 늪지와 호수에서의 테스트를 성공하였다. K-2 전차는 다른 주력 전차보다 10톤 이상 가볍고 화력은 동등 이상이다. K-2 전차가 세계에서 가장 민첩한 전차라는 것을 의미한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K-2 전차가 이렇게 팔릴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폴란드의 천대 수출은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2000년 초반 말레이시아 신형 전차 도입 사업 당시 폴란드 전차에 밀려 한국 K-1 전차가 수주를 실패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K-1 전차는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한한 폴란드의 PT-91 전차가 최종 승자가 되었었죠. K-1과의 경쟁에서 이긴 PT-91은 폴란드가 면허 생산한 T-71을 기반으로 개발한 3세대 전차입니다. 그러나 PT-91은 폴란드군에 공급된 233대를 합해 총 281대를 끝으로 양산이 종료됐습니다. 냉전 종식 후 독일이 여유로 보관하던 250대의 레오파르트 EA4를 영가에 넘겨졌기 때문이었죠. 20여 년 전에 PT-91이 말레이시아에서 K-1을 누르고 승자가 됐으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재 폴란드는 1000대의 K-2를 도입하면서 그 상황이 완전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격세지감이란 말이 딱 들어맞죠. K-2 전차가 폴란드 수출에 이어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체코 등 동유럽에 팔리게 되면 이러다 정말 동유럽 표준 전차가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 수입을 중단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초대박이 나는 대반전이 일어났는데요. 폴란드가 한국의 수입을 중단하는 대신 엄청난 것을 주겠다며 한국에 초대박 제안을 했기 때문인데요. 한국조차 상상도 못했던 폴란드의 파격적인 제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마저 제치고 세계 1위로 등극이라는 파격적인 발표까지 했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폴란드는 최근까지도 한국의 말도 안 되는 규모의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한국에 11조 원을 빌려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고 싶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8일 SBS는 정부 고의 소식통을 인용해 폴란드 정부가 무기 도입 자금 90억 달러, 11조 원, 전액 대출을 요청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가 국내 방산업체에 주문한 무기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100문 이상, 천무 다연장 로켓 수십문 등인데요. 당초 이번 2차 계약 협상에서 폴란드 측은 K2 전차 820대, K9 자주포 460문, 천무 다연장 로켓 70문 추가 도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합쳐 30조 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이를 위해 20조 원 이상의 추가 금융 지원을 요구했지만 양측은 최근 수출금융 한도를 넘지 않는 90억 달러, 약 11조 3천억 원, 상당의 무기를 수출하는 것으로 접점을 찾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11조 원을 대출받는 대신 한국산 무기 30조 원어치를 사겠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인데요. 자 그런데 폴란드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한국으로부터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지 않는 대신 한국이 폴란드에 초대규모 생산 공장을 지으면 폴란드가 이를 전부 사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폴란드 동맹국인 유럽국들에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폴란드가 적극 돕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 한국이 실제로 폴란드에서 K2전차나 K9자주포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면, 운반 비용도 훨씬 저렴해지고 기간도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지금보다 판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최소 10년간 세금도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생산비용이 압도적으로 내려가게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 자격으로 한국이 폴란드에서 생산한 한국산 무기들을 나토군의 대규모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것입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무기를 폴란드에서 생산하고 싶다며, 이와 같은 파격적인 혜택을 제안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협력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환영하면서, 폴란드와 대한민국 경제 협력이 34년 전인 1989년 이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인들도 폴란드와 폴란드 소비자를 잘 알고 있지만, 폴란드 소비자들도 한국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며, 폴란드에 있는 한국 공장의 수많은 수천 명의 폴란드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특히 안보 분야에서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폴란드 군이 많은 무기를 대한민국으로부터 구매를 했다. 예를 들면 FA-50 전투기, K2 주력 전차, K9 자주포 등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무기를 폴란드에서도 생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대가로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초대규모로 지속적으로 사들이는 것은 물론, 다른 유럽국의 한국산 무기 판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 폴란드를 중심으로 유럽의 중앙교통 허브 건설, 고속철도 건설 등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수주들을, 한국에 모두 몰아줄 수 있음을 전했습니다. 폴란드의 파격 제안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 LG 에너지 솔루션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SK와 포스코까지 폴란드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만들었는데요. 폴란드는 한국이 폴란드에서 대규모로 배터리를 생산해 유럽 전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한국이 유럽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에서 배터리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부터 시작해, 유럽 배터리 관련 법과 정책, 규정 정보를 모두 공유하는 것은 물론, 유럽에서 중국산이나 일본산 배터리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폴란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유럽에서 마당발이라 불린 만큼 단단한 외교력을 가지고 있고, 주변국들과 한 번도 마찰 없이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폴란드를 선택한 것은 신의 한수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크라 재건 사업을 위해 폴란드가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가까운,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 폴란드에서 우크라 재건 사업 특별법인을 설립해 미리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도 전세계 외신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는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특히 교통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에 동참하는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이 같은 파격적인 특혜를 선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폴란드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와 고속철 건설마저 한국에 모두 주겠다는 폴란드 대통령의 폭탄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신기한 모양의 공항, 란드가 바르샤바 인근에 지으려는 신공항 조감도인데요. 한국 인천공항이 무려 8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후 여기서 발생되는 수입 중 상당한 부분이 인천공항에 돌아가게 되죠. 폴란드 측은 1단계로 연간 여객 4천만 명, 최종 단계에서는 1억 명을 처리하는 규모를 구상 중이며, 신공항을 헝가리, 체코 등을 아우르는 중동부 유럽의 허브공항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고, 여기에 더해 신공항과 서유럽 사이엔 별도로 유럽연합, 기유, 자금을 지원받아 대규모 고속철도망도 연결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모조리 한국에 넘기겠다는 것인데요. 프랑스 방시그룹과 호주 회사, 미국, 일본 회사들까지 참여를 요청했지만, 폴란드가 대놓고 한국에만 모두 몰아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이렇게 일본과 미국마저 전부 걷어차버리고, 한국에 올인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한국 기업들. 특히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폴란드 경제를 책임지고 있고, 미래에도 한국의 배터리가 압도적인 세계 1위를 하여 폴란드 경제를 먹여살릴 것이라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00만 명이 넘는 폴란드인들이 한국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부분이 한국 배터리 관련 기업들입니다. 압도적인 세계 1위. 한국산 배터리가 폴란드에서 초대규모로 생산되어 유럽 전역으로 수출되고 있는데요. 한국이 최근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기술을 깜짝 공개하자, 폴란드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곧 폴란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이온을 전달하는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한 전질을 말하는데요. 전고체 배터리는 인화성 액체가 없기 때문에 폭발 및 화재 위험이 감소해 고체 전해질이 분리막을 대체할 수 있으며, 전해질이 훼손되더라도 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획기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배터리 용량 확대와 사이즈 축소를 동시에 구현해 장거리 수명 확보, 1회 충전 800km 주행도 가능하면서 꿈의 배터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될 수 없었던 유일한 이유가 바로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팔 수가 없었죠. 일반 전기차 배터리를 장착한 현대 자동차는 약 5천만원, 수소차는 1억원인데 비해,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하면 같은 자동차인데 2억 5천만원에 육박합니다. 슈퍼카도 아니고 일반 자동차인데 가격이 2억 5천만원이면 아무도 안 사죠. 자 그런데 이 전고체 배터리의 유일한 단점을 한국이 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전고체 배터리의 고체 전해질을, 값싸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에 따르면 강진구 키스트나노포토닉스 연구센터 선임연구원과 김동완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공동연구팀은 하나의 용매만 활용하는 액상 공정을 통해 고체 전해질을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액체 전해질을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달리 고체로 된 전해질을 쓰는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화재 위험이 없어 꿈의 배터리로 꼽힙니다. 이 중에서도 리튬 아지로다이트 황화물계 배터리는 이온전도도와 리튬 호환성, 전기화학적 안정성이 모두 뛰어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만들 때 활용하는 고체 상태 혼합물에서 전해질을 만드는 고상 공정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대량 생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용매에서 혼합물을 반응시켜 대량 생산을 하는 액상 공정이 최근 개발되고 있지만 최소 두 가지 용매를 활용해야 해 공정이 복잡하고 폐수를 분리해 처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대체해 단 하나의 용매만 써도 이중원소가 들어간 리튬 아지로다이트를 만들 수 있는 액상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극성이 크고 수소 결합이 없는 소재인 가세토나이트를 용매해 특정 순서대로 전고체를 투입해 반응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만든 고체 전해질은 기존 방식으로 만든 고체 전해질과 이온전도도 리튬 호환성, 안정성 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또 이 공정은 다른 액상 공정과 달리 리튬 아지로다이트의 단점인 수분의 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석과 게르마늄 등 다른 원소를 넣는 것도 가능하다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새로 개발한 공정을 통해 주석을 넣은 고체 전해질을 만든 결과 수분 안전성이 기존 고체 전해질 보다 3토부터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선희 연구원은 단일 용매 액상 공정은 큰 에너지 없이 베트남이 한국 무기를 대량 구입하려 한다. 중국소후닷컴 지난달 25일 중국소후닷컴은 한국이 베트남에게 무기를 팔려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 러시아를 자극해서 그들의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베트남은 러시아의 주요 고객이었고 대부분의 베트남 무기들은 러시아에서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내에서 위기가 발생하자 한국 정부가 직접 동남아 국가들을 방문해 방산수주 작전을 펼칠 기회를 줬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중국 매체는 한국이 베트남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로 인해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가 더욱 긴장될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며 혼수를 두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반응이 러시아산 무기를 수입하지 않는다면 베트남은 한국산 무기가 아닌 중국산 무기를 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남중국해로 확장하는 중국의 무리한 정책을 견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필리핀에 이어 베트남도 미국과 군사적 연계를 하는 것을 군국주의의 길로 간다고 주장하면서 또한 이들 국가들 이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은 한국이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것 못지않게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무기의 새로운 소식이 중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괴물 미사일로 불려왔던 한국의 현모호 탄도미사일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현모호는 한국형 삼축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 보복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현모호는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핵무기에 맞먹는 파괴력을 낼 수 있게 설계된 고증량 미사일입니다. 지하 100미터보다 깊은 갱도나 벙커 등 표적을 파괴할 수 있어 유사시 김정은과 북한 수뇌부가 직결하는 전쟁 지도부와 핵, 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의 초고성능 초강력 무기연급하면서 현모호 전력 배치를 예고한 바 있었는데 군은 미사일 사령부 예하부대에 최대 2천여 발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모호는 올해 초부터 시험 발사를 거쳐 개발이 마무리됐으며 올해 말부터 양산에 돌입했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온 공장에서 올해 말부터 연간 최대 70여발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모호는 미사일 사령부 탄도미사일여단 예하부대인 1200, 대대대 등에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은 지금 이 미사일이 어디에 배치되는지에 대해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사일 사령부는 원래 충청북도 음성에서 있다가 2019년 강원도 원주로 이전했다고 했는데 지난해 핵심 기지는 여전히 충청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충북 음성과 강원도 원주 모두 서울과 100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중국의 동북부까지 사정거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중국은 1만 킬로를 날아가는 ICBM은 단 20기만 만들고 3천터부터 5천 킬로미터를 비행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길RBM을 다량 제작해 배치해놓았습니다. IRBM이 훨씬 정확도가 높고 이를 배치하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황해, 심지어 한국 동해에서도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한반도를 노린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북중 5호 조약에 따른 군사동맹이라 유사시 군대를 파병할 수 있고 또한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중국군이 국경지대 일부까지 손에 넣는다는 계획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말콤 데이비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수석 애널리스트는 현무호가 최대 9톤의 재래식 탄도를 탑재할 수 있지만 더 가벼운 탄도를 탑재하면 3천 킬로미터까지 비행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 중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금 한국의 현무호의 존재는 중국에게 큰 압박감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무호가 중탄두를 달면 3천 킬로미터 영상을 낳을 것이라면서 사실상 한국이 중국보다 더 강력한 IRBM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현무호 미사일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하면서 이를 합쳐 미사일을 총 1만 개 이상을 운용하며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전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무호 미사일의 핵무기급이라는 말을 다는 것을 과도한 표현이라고 하지만 현무호 미사일 여러기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전문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핵무기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우려하고서 그에 버금가는 폭발력을 지녔지만 방사능 등의 피해가 적은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벙커버스터라고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독일은 적군의 공중공격에 대비해서 군사시설물을 모조리 지하화해 영국 공군이 대규모 폭격을 해서 독일군의 군사시설물에 큰 피해를 주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때 영국이 고안한 것이 항공기에 거대한 폭탄을 떨어뜨려 탄두 부분을 지표면 아래까지 쑤셔 넣어 터지게 하면서 지진을 발생시킨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최초 개발된 것이 톨보이라는 지진폭탄인데 5. 사톤의 폭약이 4톤을 내장해서 고고도에서 떨어뜨려 땅속까지 파고 들어가 지하에서 폭발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엄청난 충격파는 소규모 인공지진을 일으켜 표적을 파괴했습니다. 이 지진폭탄은 잠수함 경납고 터널, 벙커, 교량 등 독일군의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북해의 여왕이라 불리던 독일 해군의 전함 티르피츠까지 격침시켰습니다. 그리고 톨보이로 효과를 보고 그보다 더 크게 만든 그랜드슬램은 중량 10톤에 폭약 6톤으로 톨보이보다도 배로 파괴력이 큰 폭탄이었습니다. 그랜드슬램은 독일 베스트팔렌의 빌레펠트 인근 실티에서 지역의 육상철교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이 육상철교는 톨보이 공격도 견뎌낸 내구성을 자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군은 더 센 그랜드슬램을 떨어뜨렸는데 안타깝게도 투하된 그랜드슬램은 철교에서 수미터 벗어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분명 빗맞았는데도 그랜드슬램의 폭발력으로 일대의 집안이 무너지면서 철교의 교각까지 동시에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이후 독일군은 톨보이의 군사강화 구조물이 모두 박살나자 콘트리트를 덧서서 더 탄탄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브레멘의 발렌틴 유보트 생산기지에 그랜드슬램이 떨어지자 4. 5미터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 지붕을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945년 4월 25일 히틀러의 별장 중 하나인 베르크호프, 버고프를 공격했습니다. 히틀러의 별장은 히틀러가 유독 튼튼하고 오래가도록 만들라고 지시하고 감독한 데다 국가원수가 이용하는 곳이므로 가장 강력한 방공설비를 갖추어 일반 폭격에는 끄떡도 하지 않은 고디였습니다. 하지만 그랜드슬램이 떨어지자 이를 순식간에 파괴하며 산사태 마냥 뒤엎어버렸습니다. 이후 가장 강력하다는 벙커버스터는 이 그랜드슬램보다도 더 무거운 GBU-57로 무려 14톤의 무게로 정말 이것이 떨어지면 일대가 지진으로 초토화되는 무서운 괴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현무호가 이 GBU-57보다도 훨씬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을 초토화시킨 톨보이와 그랜드슬램은 현무호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현무호의 사거리는 600km, 탄두 중량은 8토부터 9톤 정도로 알려져 GBU-57보다 가볍지만 현무호가 훨씬 더 강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GBU-57은 최대 20km 고도에서 자유낙하 방식으로 목표물에 명중하는 반면 현무호는 1000km 고도까지 치솟은 뒤 마하 10 이상 속도로 표적에 내리꽂입니다. 미사일 기술로 빠르게 내리꽂는 것과 그냥 비행기에서 낙하시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현무호는 탄두 자체의 파괴력도 크지만 초고속 낙하를 통해 탄두에 가해지는 운동에너지로 인공지진을 일으켜 지하시설을 초토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핵을 사용하지 않고도 핵무기 같은 위력을 내는 재래식 무기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 신형탄도미사일 현무호는 북한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타격할 수 있고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현무호는 중국 대륙을 사정거리에 포함시키고 탐지하고 요격하기도 쉽다며 중국은 기뻐하지 많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본인들은 핵무기와 다량의 미사일을 배치했으면서도 한국의 미사일 배치를 두고는 말이 많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세워놓은 병아리 전략이 유출된 바 있는데 한반도 유사시 중국 인민해방군이 남포터부터 원산을 잇는 대동강 이북 지역을 점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계획은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는데 앞으로 한국군의 현무 5배치는 중국군이 함부로 한반도에 들어올 땐 일대 지진을 경험시킬 강력한 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